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33페이지 가스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설비는 폭발의 위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설비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법 예화법령 쪽에서 보통 우리가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수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치안기가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용어적인 측면이 나오죠 도시가스사업적인 측면에서 용어 그러면 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건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낼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484페이지 보시면 43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고압, 중압, 지압을 구분하고 있죠 압력에서 고압 기준하고 중압, 압력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압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0.1MPa 이상에서 1MPa 미만까지가 바로 중압 기준이 되는 거죠 중압 기준, 조건 안 주어지면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중압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압은 이상서부터니까 0.1MPa 미만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고압은 1MPa 미만까지니까 1MPa 이상일 때는 우리가 고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압력은 달라진다 그래서 저압을 먼저 보십시오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았을 때 이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0.01MPa 미만 개념이 되는 거예요 소수점이 한 자리 더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압도 보십시오 중압 개념은 액화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는 조건이 주어진 경우는 0.01MPa 미만 중압까지가 중압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압은 이렇게 해놨죠 고압은 조건이 어떻게 주어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액화가스 그래서 이 액체 상태의 액화가스를 고압으로 본다 액체 상태의 액화가스를 고압으로 본다는 거예요 액화가스 이것을 고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35페이지 9번에 액화가스가 나오잖아요 액화가스 그래서 상용의 온도나 사용 온도죠 섭씨 35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되는 걸 액화가스라 그럼 액화가스는 0.2MPa 이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압력 관련된 거 그런데 아직 액화가스는 출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435페이지 보호시설이 나와요 제1종 보호시설하고 제2종 보호시설 이것이 우리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가스 제일 먼저 1호로 얘가 나왔었잖아요 이랬대 그 다음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종 보호시설하고 2종 보호실 두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2종 보호시설의 가를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정을 다 한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종 보호시설을 공부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2종 보호시설의 가에 보시면 건축법 생명별표 1회 1호 및 2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것이 제2종 보호시설이에요 제2종 보호시설은 그러면 건축법령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이 두 가지 개념을 2종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도 있고 다중주택 있죠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이었죠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 있고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있죠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에 해당이 되죠 기숙사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개념이 공동주택 개념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2종 보호시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하시면 그래서 초창기 한 번 냈고요 보호시설은 안 냈어요 그리고 나서 용어가 시험에 나왔던 것이 압력 가지고 출제했던 겁니다 그걸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7배지 도시 가스 원료의 특성 나와요 그래서 2번에 하단에 보시면 가스 원료의 특성 나오죠 그래서 연소시 재나베연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무공의 연료고 무생무침으로 누설시 감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냄새 나는 물질을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맥합한 종류의 향료를 넣는다 그리고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스의 공급이 원료 제조 압송 저장 이거는 한 번 저기에서 주택공사에서 시험 출제를 했었습니다 순서 그런데 순서는 한 번 나온 건 다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페이지 438배 1페이지하고 LNG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해둔는데 LPG하고 LNG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PG는 LNG하고 두 가지 구분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돼요 LPG하고 LNG 그러면 LNG가 시험이 많이 나왔죠 앞전은 비교 형태로 내일 강신이 나왔고 그래서 LPG하고 LNG LPG는 액화 석유 가스죠 LNG는 액화 천연 가스고요 그러면 석유의 정제 과정에 나온 가스를 액화시켜서 만든 것이 LPG입니다 그래서 주 성분이 프로판하고 부탄이죠 부탄이 주 성분이 되는 거고 얘는 메탄이 주 성분이죠 메탄 그래서 LNG의 경우는 메탄이 주 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판은 C3HH이고 화학용은 C4H 탄이죠 탄소 4개 수소 10개죠 그런데 이 CH4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얘는 공기보다 얘가 무겁죠 얘가 무거운 거예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거 그리고 얘가 공기보다 가볍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경보기나 이런 감지기 설치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에 설치하는 거죠 가스 경보기나 감지기 감지기 개념 써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서 30cm 그렇지 그리고 얘는 반대로 높은 데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우리가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 중에 얘가 탄소 개수가 많죠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O2 만들어야 되니까 이 발열량이 얘가 큰 거죠 LPG가 발열량이 커요 얘가 발열량은 LNG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 소비량 산소 공기라고 해도 되죠 산소 소비량이 얘가 많은 거예요 공기가 많이 필요해요 산소 소비량이 얘가 적어도 되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LPG하고 LNG는 얘는 작은 용기 저장을 하시죠 작은 용기 저장 용기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얘는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저장 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배관에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량 개념은 LPG는 사용량이 킬로그램 퍼 아워가 유리하죠 그런데 얘는 사용량이 2박 메다 최적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이제 도시가스 그때 점검할 때 쓰라는 게 이겁니다 몇 2박 메다인가 이걸 쓰라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가스에 있는 이거는 중독성 위험이 있죠 중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생성가스에 중독성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성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정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위험성이 없는 것이 바로 LNG가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정성 두 가스 둘 다 폭발을 해요 그래서 안정성은 얘가 떨어지죠 안정성 개념 폭발 위험성이 높죠 안정성 개념은 얘가 떨어지고 얘가 안정성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둘이 비교했을 때 그런데 둘 다 폭발은 해요 안정성 개념이 얘가 더 떨어지고 얘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62도씨 액화 돼요 그래서 제발 을룸이 없으니까 걱정 안해도 돼요 메탄이 되면 마이너스 162도씨 액화가 돼요 액화 온도가 연락하면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돼요 가스 배관 또 피복한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내가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액전시험은 LPG하고 LNG를 비교하는 형태를 출제를 한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439페이지 보시면 가스 배관 개념이 나와요 가스 배관 그래서 이제 가스 배관 설치 주의사항에 놨죠 이 부분을 공부를 잘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먼저 입상관은 수직관을 입상관이라고 해요 입상관 그래서 입상관하고 하기하고 이격 거리 2m 이상 항상 하기가 나오면 2m에 2m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하기는 뭐가 하기다 과스렌지가 하기 아닙니까 그래서 2m 이상 거리를 이격시키면 되고 설치 높이는 이제 입상관 밸브 입상관 밸브가 건물의 외벽에 타고 올라오는 밸브 이렇게 돌리는 밸브 있죠 그게 높이 설치돼요 어린애들이 손으로 조작하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입상관 밸브는 바다로부터 1.6에서 2m 높이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보호상자가 있으면 손을 못 대잖아요 그건 예외가 되는 거예요 보통 설치 높이는 1.6에서 2m 높이 그래서 이제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도 높은 거예요 1.6에서 2m 하고 동일한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관에 지하에 매설할 때는 최소한 0.6m 이상 거리를 유지해주면 돼요 최소 매립 깊이는 0.6m 이상 근데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주어지면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공동주택시설 부진 이럴 때는 6m 최소 매립하면 되죠 0.6m 그런데 거기 보면 폭 8m 이상 도로다 그럴 때는 깊이 매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폭 8m 이상 도로는 큰 차량이 다녀서 있죠 묵은 짐이 다녀서 그럴 때는 안전성을 위해서 1.2m 이상 매설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최소 매설 깊이 가지고 한번 냈었어요 0.6m인데 0.5m 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배관을 실내에 노출해서 설치할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르라 이게 그러면 노출이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2번에 배관 이 염부하고 적정 거리 이격 시계라 이게 전기 계량이나 전기 개폐기 전멸이죠 이격 시계라 그 페이지 440페이지 이격 거리는 그 세부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전기 계량기나 전기 개폐기는 6개장이 이렇게 없네요 60cm 이상 이격 시계 주시고 그리고 전기 전멸기나 전기 접속기는 30cm입니다 그래서 60cm 하고 30cm는 정확히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4번에 440페이지 4번에 배관을 실내벽이나 천장 등에 매립도를 은폐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거에는 노출배관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은폐나 매립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거는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일자형 동이 일자형이 이런 형태로 올라갔거든 아파트가 이런 형태로 쭉 올라가죠 하나로 올라갔거든 그런데 지금은 타워형 형태가 많다 보니까 배관을 일일이 다 올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매립이나 은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 해놨죠 못 박음도 외부 충격 배관 못을 잘 박는 장소에 배관 가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다가 위에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죠 그리고 거기 2번 3번 4번 나오죠 뭐 이런 필요한 조치 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안정성 확보하고 뭐 거기 갖추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별도로 우리가 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그 4번 보십시오 매립 설치된 배관에 가스 누출될 경우는 매립 배관 내부에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야 되죠 가스 공급을 갖다 차단한 안전 장치는 아니면 다기능에 우리가 안전 계량기를 설치해 주면 다기능 가스 안전 계량기 설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외 조건을 부여 그것만 합당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본 노출배관으로 갔지만 지금은 매립이나 은폐배관도 해야 된다는 거다 왜? 달라졌으니까 옛날 아파트는 이런 일자형 아파트가 막 올라갔지만 요새는 타워형 아파트들이 집중형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립이나 은폐도 하는데 그 조건에만 부합되게 설치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을 시키라 고정 부착하라 그러면 고정 부착 개념은 배관을 고정 부착하는 것은 간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지름 13mm 미만일 때 그래서 간해지는 13mm 미만일 때는 자 1m 마다 지지해 주면 된다 부착해야 고정 부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3mm 이상에서 우리가 33mm 미만일 때는 요 사이일 때는 2m 마다 고정 부착을 벽에 고정 부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면 아파트 뒷면 벽체를 타고 올라가는 그 배관 있죠? 배관이 벽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고정 안 되어 있으면 넘어가라고 옛날에 어떤 자 도 선생님이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는데 부실 시공을 해 나가야 가스 배관이 이렇게 뒤로 떨어져 가지고 나살려 둘라고 해 가지고 잡혔잖아요 그래서 고정 부착을 제대로 못 했던 거죠 그래서 33mm 이상일 때는 333 하면 되죠? 3m 33 이상일 때는 3m 그래서 1, 2, 3로 고정 부착을 시켜줘요 배관을 지지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 측면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다만 호칭 지름이 100mm 이상일 때 자 그러면 사실이거에요 간의 지름이 커지면 간의 두키도 두꺼워져요 그래서 간의 지름이 커지니까 두꺼워지니까 고정 부착을 넓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0mm 이상 되면 간경도 두꺼워져요 그 경우는 3m를 초과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6번에 배관의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1번에 배관 외부에 표시해야 될 것이 3가지입니다 3가지를 표시해야 돼요 먼저 사용 가스명을 우리가 쓰놔야 돼요 사용 가스명이 무엇인지 가스명을 우리가 쓰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이에요 최고 사용 압력과 흐름 방향 표시 이 3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용 가스명 그리고 최고 사용 압력 그리고 흐름 방향 표시 이 3가지를 배관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하에 매립할 때는 흐름 방향은 표시 안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매립했는데 뭐 해야지 그래서 매립했을 때는 우리가 흐름 방향 표시 안 해야 할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종합 문제의 색채 표시한 것은 한번 나왔죠 기존 잡아 주시면 되고 그러면 지상이와 지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지상하고 지하에 의해서 색채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상의 경우는 원래 항색으로 칠해야 되지만 항색으로 하는데 아이고 옛날에는 진짜 항색으로 칠했었죠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외로 하자 그래서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항색 띠로 표시하면 되는게 높이 1m 지점에 항색 띠를 완장을 차 하면 됩니다 폭 3cm 항색 띠를 두 줄로 이렇게 표시해 버리면 이중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파트와 같은 색깔로 배관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항색 띠를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하면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대해서는 압력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압력 그래서 보통 즈압일 때 즈압일 때는 항색으로 하면 됩니다 항색 그런데 중압 이상이다 중고압이라는 거죠 중압 이상일 때는 붉은색 즉색으로 하라는 거예요 붉은색 즉색이 붉은색이죠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 번 시험 지문에 응급이 되었었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441페이지 7번에 보시면 배관은 건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면 안 돼요 자 그 기초는 정료 부분인데 가스 배관 기초 밑에 보내고 폭발하면 건물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초 밑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하고 갔죠 지뢰발번과 같아요 지뢰발번 골창마라 정이 터질까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기초 밑에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8번에 사고 예방설비 기준과 관련돼서 해놨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외우려면 힘드신 분들은 이건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교수님들도 고민한 거예요 와 지문이 길어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이걸 지문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잘 안 쓰는 거예요 사고에 그래서 거기 9번에 기술 기준 있죠 여길 들어가는 게 그러면 기술 기준에서 거기 나오죠 이제 우리가 안전점검을 얼마만큼 해야 되냐 안전점검 실시기간 이곳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언급이 한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압력 조정기는 몇 년 1회 이상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해놨죠 뭐 필터나 스테이너의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4년에 1회 이상 우리가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1년에 1회입니다 매년 봐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거기 이번에 가스 계량기가 나오죠 계량기가 미트기 압니까 가스 계량기 계량기가 미트기에요 미트기 미트기 미트기죠 그래서 이거는 수치 외워야 돼요 이격거리 그래서 이격거리는 막 외우세요 그래서 가스 계량기 이격거리는 하기하고 2m죠 그래서 2m 이상 하기입니다 가스렌지가 하기라켓에 그리고 60cm 이상 이격시키는 거 이것은 전기개폐기나 전기계량기죠 전기계량기 그래서 외우실 때 개 외우시면 육개 개는 틀립니다 육개장이라고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0cm 이격시키가 될 것이 자 전기점멸기 전멸기는 스위치를 전멸기 그리고 전기접속기 전기접속기는 콘센트가 전기접속기에요 전기접속기 그래서 콘센트가 전기접속기 됩니다 그래서 잘 외워놓으십시오 이 세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힘들으실 때 심심하면 종합문제 나오면 지문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두십시오 이메다는 하귀 얼굴을 보면 이마에도 하귀 하귀 그래서 육개장 혼자 먹었다 육개장 그래서 30cm는 점멸기나 접속기 점이나 접은 30cm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게 거리는 그리고 가스 계량기도 이름들 아파트 뒷발코니 이름들 용어로 뒷배라 거기 보시면 높은 데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1.6에서 2m에 설치면 되죠 이 계량기는 설치높이는 설치높이는 그 점 바닥에서 바닥에서 1.6m에서 2m입니다 2m 이내에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설치높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내려봅니까 위로 봅니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6에서 2m 높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거 위주로 탁탁탁 외우십시오 다른게 있는데 잘 안내요 이걸 가져오네요 아주 이것도 두개 다 쓰기 싫어서 하나만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쓰기 싫어합니다 많이 쓰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442페이지 보시면 구조상 분류가스 계량기 있죠 출척식 종류 한 번 냈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내네요 그래서 혹시 거기 보면 실척식 실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계량을 해야 되는 데는 실척식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는 그 근식 계량기하고 섭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근식 계량기가 아파트에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근식에는 막식이 있고 이때 쓰는 거예요 가정용은 막식을 쓰는 거예요 막식 그리고 회전식은 산업용 같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가스를 사용할 때는 그때는 회전식을 쓰는 거고요 산업용 그런데 가정용은 막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그 보시면 가스 용기 용기는 프로판 톤 본배라고 하죠 가스 본배 그래서 그 가스 용기 용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기는 옥에 두고 임에 대한 하기 접근을 거기서 떨어뜨려 놨잖아요 옛날에 프로판 가스통 회색통 있죠 저 멀리 떨어뜨려 놨죠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다 붙여놓은 거 아니죠 약간 떨어뜨려 놨죠 그래서 임에 대해서 이격식이고 온도 40도 이하에 보관하면 돼요 그리고 충격검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 놨어요 옛날에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좀 많았었죠 그 프로판 가스통에다가 판자 떼기나 슬레이트 이런 거 좀 판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이 돌은 제가 이렇게 그늘 형태로 해가지고 놔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조그만 통 바가지 비탄 거 하나 비어가지고 딱 눌러난 집도 있고 진짜 위험해 있죠 옥상에다 그것도 그래서 서늘한 곳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스 용기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까지 하기 싫으시면 여기까지 잘 해 봅시다 가스 계량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가스 배관하고 가스 배관 관련된 거 그리고 LPG, LNG 비교 종합 문제 압전 총합 내에서 올해는 좀 힘들겠죠 압력 이거 위주로 해서 잘 정리하시면 올해도 한 문제 기본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은 LNG하고 LPG 둘이 비교하는 거 네잖아요 됐고 그래서 앞으로 올 대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가스 설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소방 설비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這種 흐뭇